네, 어떻게 보면 연장선상에 있네요. 도심 모빌리티 관련 업종인데, 이 또한 우주에서 제대로 쏴줘야 제대로 안전하게 우리가 탈 수 있는 거니까요. 들어볼까요? 네, 일단 한화 시스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. 일단 도심 모빌리티 같은 게 하나뿐만 아니라 현대차그룹에서 전향적으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쨌든 달리는 자동차가 아니고 나르는 자동차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될 것 같은데 항상 영화에서 봤던 부분들이 정말 실현화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. 어쨌든 한화에서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우리나라의 모그룹 기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? 그 회사가 죄송하지만 한화 시스템입니다. 한화 시스템이 원웹이라는 회사에 투자를 진행했는데 이 원웹이라는 회사가 내년까지 위생을 648개나 쏜다고 합니다. 투자를 많이 받은 건지 돈이 많은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되게 많이 쏘는데. 그래서 내년에 이 우주 인터넷 시대를 열고 상영화를 시키게 되면서 어쨌든 위성통신뿐만 아니라 그리고 아까제도 말씀했지만 이 5G라든지 그리고 도심 모빌리티 이런 부분들은 사물 인터넷이라는 어떤 공동체에 묶여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좀 보게 된다면 아무래도 앞으로 위성통신 그리고 도심 모빌리티도 연결성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일단 어쨌든 국내에서 계속해서 투자를 글로벌도 마찬가지고 국내에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혜주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. 어쨌든 그 니콜라 어쨌든 조금은 절반의 성공으로 끝이 났는데 이번에 원웹 투자는 좀 성공으로 끝났으면 하는 기원에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. 한화 시스템 최근에 주가 상승 흐름은 괜찮은데요. 매매 전략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마무리하시죠. 알겠습니다. 이제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목표가 같은 경우에 일단 3만 원 정도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. 상당히 조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찌 보면 올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까지 한번 중장기적인 전략을 가져가 보게 된다면 아마 이런 전략이 좀 위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손절가는 1만 6천 원입니다. 그리고 매수가는 조금 조정을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. 1만 8천에서 1만 9천 원 매수가 말씀드리고요. 손절가는 1만 6천 원 그리고 목표가는 3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한화 시스템 매매 전략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. 위대금융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